우리의 한 인생을 찾아 떠나는 40일 여정, 스물사흘째 날입니다. 오늘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구호 외치고 우리의 말씀 듣겠습니다.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꾸는 능력,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꾸는 능력, 우리 40일 기도 전략으로 우리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는 축복이 우리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방법은 잘 생각해 보면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요청했을 때 들어주는 것과 똑같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부모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 하고 주든지, 안 돼 그러든지. 그렇죠?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 하고 주시든지, 안 돼 그러시든지. 그런데 그 안 되라고 하는 대답에는 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영원히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안 돼 앞에 아직은 안 돼. 나중에 내가 크면 해 줄게. 지금은 아니지만 가을 되면 해 줄게. 이렇게 연장해 주는, 보류하는 그런 안 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안 돼. 그랬지만 영원히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너에게 그것을 주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 그래서 보류에다가 정말 적절한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아직은 안 돼, 그런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직은 안 돼, 한 그 기간은 무슨 기간이냐?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크 베터슨 목사님은 자기가 집을 사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직은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집을 사고 싶어서 이제 적당한 집이 나와서 아, 저 집을 사면 참 좋겠다. 그래서 딱 자기들 계산해서 자기들이 집을 할 만큼 값을, 오퍼를 넣었어요.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예요. 너무 실망이 컸던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집을 어떻게 꾸며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얘기하고 그랬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너무 실망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예 집 구경도 안 다녔대요. 너무 실망이 돼서. 그런데 1년 후에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늘 그 집 앞을 지나가던 분들인데 지나가는데 아내가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에게 여보 아직도 저 집이 우리 집이다. 저 집을 가졌으면 그런 마음이 있으신다고. 그러니까 이 아내는 계속 마음속에 그 집이 우리 집이었으면 그런 소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집에 다시 매매한다는 사인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퍼를 했습니다. 1년 전에 오퍼를 했던 것과 똑같이. 그런데 그때는 너무 싸게 넣어서 주인이 거절해서 못 산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넣었으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사겠어요? 당연히 1년이나 지나는데 올리면 몰라도 똑같이 넣어서 살 수가 없을 텐데 사게 된 거예요. 보니까 이 집이 안 팔린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1년 후에 똑같은 돈을 주고 사게 됐는데 이 하나님께서 왜 지난해 1년 전에 이 집을 사게 안 하시고 이제 사게 하셨나 이 목사님이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는 자기들이 집을 가져야지 집이 자기들을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너무 집을 좋아하니까 자칫했다가는 집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보류를 시켜서 너는 집보다 집을 준 나를 더 사랑해야지 내 대신 내가 집을 더 좋아하면 안 된다.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1년 동안 보류해 두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집을 자기들이 소유했지만 집이 우상이 되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더 물어주신 축복은 본 거면 1년 동안에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이 집값이 올라갔어요. 10%나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집을 팔아서 새 집을 사면서 작년에 팔고 샀으면 남는 돈이 없는데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10% 올랐으니까 그만큼 돈이 남아서 아주 기쁨으로 11조를 뗐다.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도 우리가 지켜줄 수도 있지만 아직은 아니야. 조금 후회해 줄게. 크면 해 줄게. 이렇게 보르시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하는 그 은혜,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삭을 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까?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면 그러면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시고 내가 알았다.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합격을 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까지라도 우리의 비전까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귀할 수는 없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경험하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귀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기 계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손자, 손녀를 위해서 선물을 사죠. 그 선물을 사다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할아버지하고 손자다, 할머니하고 손자다. 그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데 손자가 선물만 싹 챙겨 들고 할머니는 가 이제.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괜히 선물 줬다. 선물 주니까 할머니보다 선물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약은 손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선물 주면 선물은 쳐다보지도 않고 할머니 너무 감사하다고 할머니 너무 좋다고 그래 다음에 또 사오니까.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선물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머니에선 끊임없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 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직은 아니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라 그랬어요. 기도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기도는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 큰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 선물이 보통 선물이 아니에요. 사무엘 스지다가 자기 집에 와서는 자기를 갔더니 무슨 선물을 줬어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다. 이렇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양 100마리 200마리 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그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곧 주시겠지. 그런데 다윗이 그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왕의 직책을 받을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그때가 한 15에서 17살쯤 됐을까라. 성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자를 선물로 받은 다음에 즉시 왕위에 올랐습니까? 얼마나 걸렸죠? 얼마나 걸렸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성경대로만 아시니까. 성경을 잘 읽어봐서 따져보면 대략 20년 정도 걸렸어요. 이 다윗이 남북통일 다하고 정말 명실상부한 왕으로서의 그 왕자의 오른대가 대략 38쯤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한 20년 정도 이렇게 더 이상 그 정도 걸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다윗은 그 왕위를 선물로 받은 다음에 20년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도 왕위에 오르기까지. 20년 동안 다윗이 뭐 했을까요? 기다렸죠. 안 주시니까 20년을 기다렸죠.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 다윗이 기도를 했어요. 이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20년 동안 다윗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됐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자마자 바로 왕위에 올라갔으면 다윗도 누구 같이 됐을 것 같아요? 사울왕과 같이 됐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왕들이 다윗처럼 되는 왕은 거의 없고 전부 사울처럼 돼요. 왜? 사울처럼 바로 왕이 다 돼서 그래요. 다윗처럼 한 20년 정도 기도하다가 왕이 됐어야 되는데 모든 왕들이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들이 바로 아버지 돌아가시면 왕이 되고 바로바로 왕이 되니까 이 사울처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20년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20년 동안 기도하며 다윗은 어떤 왕이 되는가 하면 진짜 왕이 된 거예요. 성군이 된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바로 받았으면 사울왕처럼 그렇게 타락해 버릴 것인데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 왕의 자리를 받았기 때문에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다윗은 무슨 생각했겠어요? 매일 엎드려서 한 번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왕을 시켜주신다는데 하루에 한 번만 그 일이 생각났을까요? 저 같으면 24시간이면 아마 1초에 한 번씩은 생각났을 것 같아요. 언제 왕이 올라가나? 도대체 왕은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다윗은 계속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왕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왕은 백성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내가 왕이 되면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윗은 20년 기도하면서 왕도를 닦은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백성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는 왕이 될 수 있을까?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왕을 연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성군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왕이 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왕이 됐는데 훌륭한 왕이 돼야 되죠. 훌륭한 왕이. 오고 오는 세대가 칭송하는 왕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2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서 훌륭한 왕이 되는 진짜 왕이 된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20년 기도하는 중에 다윗에게 보너스로 얻은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 왕이 된 축복보다도 더 귀한 축복이라고 봐요. 다윗이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어떤 축복을 또 받게 됐나요? 다윗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됐어요? 힌트를 드리면 시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축복이에요? 시편을 보면 작은 글씨로 다윗의 시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시편이 몇 편이죠? 150편. 150편 중에 다윗의 시라고 쓰여 있는 시편은 몇 개일까요? 쉬어보세요. 73개예요. 73개. 그러니까 150편 중에 거의 절반을 누구 시인 거예요? 다윗의 시가 돼요. 다윗의 기도. 20년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깊어져서 오고 오는 세대가 다윗의 기도를 배우게 돼요. 다윗이 왕으로서 영향을 미친 것보다도 시편을 써서 남겨놓아 그 후에 시편을 읽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를 배우고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오늘 우리까지도 얼마나 시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다윗이 20년 기도에서 시편이 나온 것인데 그렇죠? 참 그렇게 한 거예요. 이 기다림은 공짜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20년을 기다리며 기도를 했더니 성군이 되는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시편 중에 73편이나 그의 기도 예시가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즉시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아직은 아니, 지금은 아니야 라고 응답해 주실 때도 있답니다. 그때 우리가 실망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메달레스 기도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 20년 기다리는 동안에 다윗의 기도가 건성으로 한 기도 같아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보면 그 기도가 얼마나 절절한 기도고 간절한 기도고 그 기도가 얼마나 열정적인 기도였습니까? 20년 동안 다윗은 기도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다윗처럼 그 기도점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부모님들 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내가 난 자녀가 기도도 한 번 드리지도 않고 그를 위해서 눈물 한 번 흘리는 기도 없이 내 자녀가 다 잘됐다. 그랬다면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립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야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의 약점이 뭔 거면 처음에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제 당장 응답이 안 되면 그 기도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꾸준하게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열정적으로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 비밀을 배우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이제 제자들과 40일 동안 지내시면서 많은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훈련이 40일 동안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주님은 계신 거예요. 언제 나타나실지 모르니까 늘 계신 거나 마찬가지. 그 훈련을 40일 동안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됩니다. 사도들을 다 모아놓고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약속의 말씀 또 부탁을 한 거 하면 너희들이 기다려라. 뭘 기다려요?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들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너희들이 내 증인될 것이다.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기다리라고 하는 부탁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으면 좀 바로 주시든지. 그러시지 왜 기다리라고 그랬을까. 그 좋은 성령님은. 예수님 떠나자마자 바로 주셨으면 바로 나가서 돈도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예수님 승천한 날부터 성령 강림 세례 역사 일어난 날까지 얼마나 걸렸죠? 50일이 아니라 열흘.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가셨고 이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이 오순절. 예수님이 6월절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로부터 50일이지만 예수님 승천하신 때부터는 열흘. 열흘 동안 이 사람들이 모였을 기도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머니 사도들 형제들 다 모여서 기도했다. 특별히 마가의 타락방에서 120명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흘 동안 기다린 다음에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데 그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나타난 그 역사 나타난 열매들을 보면 그 베드로로 위시해서 그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님 오시면 우리가 방언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했을까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루에 설교할 때 3천 명씩 해결하고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그런 일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성령님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기다립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비우고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오셔서는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 사도들이 했던 방언은 사도들이 설교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 천지창조의 역사와 같은 역사예요. 또 그들에게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들어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해결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3천 명씩 해결하고 돌아오는 권능이 나타났잖아요. 기다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네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 부모가 당장 안 줄 때 이유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줄 때 지금 있는 것은 쉬운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니까 내가 좋은 거 준비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 알으니까 내가 정말 좋은 거 내가 준비해서 내가 만들어주지 또는 사주지 이렇게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 문제를 놓고 또 우리의 비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즉시 응답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다위처럼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열흘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기간을 기도로 우리가 채워가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은 기도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움직이시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이 일은 안 이루어진다. 내가 기도하면 이 일은 이루어진다. 그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추건합니다. 동시에 다윗은 자기가 왕위에 올라갈 준비를 저저하게 합니다. 부지런하게.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끝나고 나가서는 이 일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진다. 그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삶 속에 채우는 우리의 삶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안 되는 아직일 의미일 수도 있다. 안 되는 아직은 아니에요. 영원히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이죠. 우리 시간 주제 찬양 부르고 오늘 기도할 때 함께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